인 인도 강남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스물하나? 사람 많은 거 같아요? 많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친구 없는 거 같아 친구 없다고요? 아 친구가 없는 거 같다고 아니 내가 초면에 친구가 없는 거 같다고 그래요 친구는 제가 없어요 거짓말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있어요 남순은 아세요? 맞아 알아요 네 남순이에요 네 남순이에요 남순은 아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채팅 한번 봐봐요 진짜로? 네 남순이에요 거짓말 왜요? 당지호 봐봐요 남순 돼 있잖아요 대박 남순 만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는 제가 나이 몇 살로 뭐예요? 24 24? 아 진짜로 24 아 저 34이에요 34이라고요? 네 저는 띠동갑이에요? 몇 살 차이라 했죠? 30분? 30분? 띠동갑이랑 아니 나이 얘기 하지 말고 저희 엄빠랑은 띠동갑이에요 형님 어디 계세요? 아빠 집에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려 해도 자꾸 막 뒷굴 땡기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? 저.. 30.. 30? 그래 안 보이는데 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근데? 진짜요? 어 뭐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? 아 여기 부서에 먼저 약속 끝내고 이제 네 아 갈려고 집에? 잠깐만 내가 오늘 야외 하다가 미션이 이거 숙목방이었는데 아 번호 하나 줄 수 있어요? 번호요? 네 아 근데 몸매가 진짜 너무 좋으시네 별빛이 내린다 아 근데 애들은 너네는 약속을 좀 더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맞지? 아 이따가 잘 거예요? 어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많이 못해가지고 아 나도 잘 못해 아 그래도 술 먹으러 나왔을 거 아니야 아 네 아 남친이 있어서 술을 못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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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술을 마자 간단하게 이따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밥만 먹어도 되니까 네 일단 기다려줘 알았죠? 네 기다릴게요 네 아 나 근데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내가 하나 살 때가 나 한 잎만 먹을 테니까 다 드세요 아 커피요? 아 씨 더워서 여보세요? 형 제가 사드립죠 여자친구가 사는데 제가 사요? 여자친구야? 제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사주는 커피 아 이거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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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매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스트레칭? 스트레칭? 아 나 스트레칭 맨날 봤는데도 아 근데 실물이 뭐 잘생겼어 그런 날 여러분 하하하하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순아 잘 맞대 오! 오오오오 맞어 진짜요? 어 느낌있다 오오오 한순아 느낌있다? 어어 느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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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잘 어울린대 이거 강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? 아 이거 하나만 시키라니까 너희 가면서 먹어 굳이 시켜고 혼났어 저거 안녕 이따 연락할게요 아 네 어 뭐 15살인줄 알았어 몇살이에요? 몇살? 몇살? 아 뭐야? 15살인줄 알았는데 아 뭐야? 진짜 잘생겼어 유튜브 자주 봤어요? 네 뭐 봤어요 뭐? 사랑한다 당냥입니다 수장님 KDS 지금은 내가 존망해서 왜 어디 가는 길이에요? 네 네 친구 둘이서? 아 이렇게 남자친구 있으면 남의 친구한테 되게 잘할 것 같아 맞아요 그 환상이 딱 좋아 그 환상 있어요? 아 그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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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사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번호를 줘야 사귀죠 입 무거우세요? 네? 입 무거우세요? 무거워요? 안 되겠다 제가 상현이었구나 아 내 이상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? 어 내 이상형이랑 가까운 여자친구 아 진짜로 네 맞아요 아프리카 좀 자주 봐요 아마로 아프리카 본 게 아니고 유튜브 유튜브? 뭐 봤어요? 아아 아아 아니 그 지금 말 잘 안 나오시는 거 잘 아 아닙니다 맞아요 잘 안 해요 못 해요 올릴 게 없어서 그럼 우리가 우결 유튜브 찍읍시다 우결이요? 어 진결 유튜브 괜찮아요? 이걸 불러요? 아아 매력이 중요하지 매력 있는 얼굴 그냥 개구리상이잖아 왜? 개구리상 좋아 형 내 침대처럼 왔다 개구리상 좋아해요? 아 개구리상 좋아해요 아 잘해봐요 아 너무 잘해봐요 그만 그만 직접 댈게 지금 방금 왔죠? 네 뭐 그냥 집에서 아무튼 좋아요 인터뷰 감사드리고 네 아 근데 번호를 달라니깐요 왜 안 주잖아 번호 드릴게요 번호 아 번호 주세요 연락하면 저 연락할게요 네 아 진짜예요 여기로 전화하나요? 아 여기로 전화 안 하고 이쪽이 폴더 게임? 네 아시죠 재밌게 노세요 네 안녕 꽃 좋아하세요? 꽃? 해바라기? 네 해바라기 꽃말이 뭔지 아세요? 네 뭔지 아세요? 바라보다 바라보다 바라보다예요? 진짜로? 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예쁘다 예쁘다 많이 쓰는데요?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술 많이 취하면 인터뷰하면 약간 흑역사로 남아서 괜찮아요? 본인이 이따가 분명히 이럴 거야 DM으로 오빠 저 좀 내려주세요 카톡 저 그때 술 취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다니까 가까이서 조금 보세요 몇 살 같아요? 21살이라며 만으로 만으로 나는 만으로 30살이라며 30살이라며 안녕히 계세요 너도 너무 어려워 나 들어가자 나도 배고프다 이제 아 밥 좀 먹자 술 먹방 안 하고 애들이랑 밥 먹던지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밖에 썬팅이 안 돼있어? 이쪽만 안 돼있어 아 그거 확인해야돼 네 방탄소년단이신줄 알았어요 방탄소년단이신줄 알았어요 어떻게 밖에서 바로 방탄소년단이신 넌 방편 매니저냐? 아 어? 이 새끼 온거지 마하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젓가락이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태까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지금 3명 다 연기하는 거지 아 이러면 어떻게 방송을 같이 해 아 방송 그만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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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good, you look great I like you, I can't wait I first time